여기 양궁구가 훈련하는 곳이거든. 이거? 이거? 훈련 중이래? 훈련 중이라면 못 들어가? 살짝 구경만 하면 안 될까? 뭐야? 방금 무슨 소리 들린 것 같은데? 그래, 무섭게. 뭐야? 야, 무슨 일이야? 야, 무슨 일이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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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노진아 왜 그래? 아 아 아 아 아이 씨 왜 뭔데 뭔데 왜 왜 왜 맞았겠구나 양동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누나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발수인 거야 아니야 나를까 화살을 맞아 있더라고요 아 씨 아 시작부터 이거 너무한다 첫 회부터 피라네 어둑이 왜 고급차 불러야 되는 거야 맞았나 봐 맞았어 팔이 피나 어 어디 어디 맞았어 누가 쏜 거야 하승이야 누가 쏜 거야 네 제가 왜 쏘요 야 엄마 웃기지마 너 화경사지 누가 쏘더라 뭐야 아이씨 둘이 아주 갈등의 고리 깊어 보였습니다 완전히 앙숙 같았어요 사실 화살을 만드는 게 인생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와중에 지담이가 승애한테 승진을 냈다는 건 아 지담이도 굉장히 성과를 내내구나 야야 야 다 그만해 그만하고 원래 병원에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일단 너 지담이 보건실에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일단 너희 다 거기 있어 야 움직이지면 다 거기 있어 움직이면 범인이야 안 열리네 우리 아니다 아니 우린 들어온 거 밖에 없는데 왜 범인 아니다 프라이데이 잠시나요 두 명암 부터 가비 가 drummer